고비 뜨거운 천원도 전신이 버티는 죽 젖은 모습이 취해보여서일까 안타까워서일까 안됐다 던지고 손악비 스치는 천가 타는 갈증 달래려는 늘어진 가지 부딪힘이 싫은 건가 두려운 건가 사이로 빠지며 갈라진 바닥 내민 개울까 힘겨운 파삭소리로 손 내미는데 지금 해서인가 피하고 싶어서인가 못 본 척 스친다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